헌법 제 33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상권 내지 노동상권이라고 하죠.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정원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계속 나오는 게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단체행동권 제한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이거를 계속, 5급공제에서는 계속 저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조문체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로상권의 의, 근로상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책으로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 조직체를 결성하고 그 조직체의 이름으로 교섭을 하고 조직체를 결성하는 게 단결권, 교섭, 단체교섭권.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파업이죠. 할 수 있는 권리,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총칭한다. 이걸 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을 했겠어요? 중세 봉건제 신의 어떤 그 지배 아래, 어떤 종교의 지배 아래, 이렇게 중세가 천년이나 갔죠. 그 봉건 영주의 어떤 그 지배 아래서 굉장히 제한적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걸 깨고 이제 근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근대로 딱 갈 때 제가 저번에 강조했었죠. 뭐를 중시했다고? 개인을 중시했다고 그랬죠? 개인. 그래서 인디비주얼. 그 용어가 우리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기 전에는 조선이 해방,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나 이 개인이라는 용어. 유교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용어 자체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개인을 강조하는데 개인을 강조하다 보면서 뭐냐면 A, 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니까 인간을 중시하다 보니까 B가 이 개인을 강조한다는 뭐냐면 대등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A, B가. 그래서 A, B가 대등하기 때문에 특히 이게 이제 빈법상으로 어떻게 발현되냐면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시의 책임의 원칙 근데 민법의 3대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니들끼리 뭐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더 이렇게 약삭빠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인데 얘는 이제 빨리 변하는 사이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둘이 능력의 차이가 있어도 능력 있는 놈들은 마음껏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인간은 원래 대등하니까 대등한 존재니까 그러면 그렇게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소유권 네가 일단 이렇게 해서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땅이라든지 일단 가지면 네가 이 재산을 마음껏 행사해라.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남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침해하거나 하면 소유권 등기라든지 동산의 경우는 점유라든지 이런 게 해서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전해 주겠다. 그 다음에 네가 어떤 행위들을 막 하든 간에 일단 막 자유롭게 행동을 해라. 그러면서 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네가 과실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 자유를 엄청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근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근대가 민법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게 이런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까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대등하다고 존재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등하지는 않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르잖아요. 개성들이 다 다르고 능력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특화돼서 어떤 능력을 막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져.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을 예를 들어 지금 2020년 1월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도 하고 막 해서 은행에 대출받아서 어떤 건물을 하나 딱 사. 그러면 이제 건물 여러 개를 임대를 해. 그래서 이제 B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임차인이 돼. 임차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 공장이라는 데서 노동자가 돼. 그러면 일단 건물을 가시면 여기에 서울의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기에 임차료를 내고 들어가다 보면 노동한 임차인이 자기가 노력해서 노동한 대가의 반 이상을 임차료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 그게 이제 뭐야. 그러니까 이 근대에 가장 큰 이렇게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게 했더니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배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거나 아니면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 소위 말해서 자본가는 근로자라든지 피용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비해서 교섭력 자체가 훨씬 센 거예요. 보통 회사에 들어가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측과 개인적으로 임금 협상을 하면 교섭 자체가 대등하지가 않다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 측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괄임금제 해가지고 야근을 하건 말건 한 달에 얼마 딱 떼어줄 테니까 너는 야근을 하든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임금제라고 그러죠. 딱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섭력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그래서 단결권에 근거해서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그 교섭하다가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게 근로상권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의의를 볼게요. 근로자권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 조직체를 결성하고 단결권이죠. 조직체의 이름으로 교섭, 단체 교섭하고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뭐? A하고 B가 대등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 그 상태에서 한쪽의 힘을 대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게 근로상권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 성격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지닌 자유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로상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지닌 자유권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주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되는 게 대법원 최근 전원원 판례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근로의 권리에서 노동조합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된다라는 것 예를 들어 단위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라든지 산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업 중에 있는 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도 다 근로상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중요한 게 사실상 노무회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중에서 사실상 노무회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9급, 7급 이렇게 시험 봐서 뵌 사람들 말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법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대신에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노무회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근로상권이 다 보장되는데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특히 청원경찰 판례와 관련돼서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의 범위 그 다음에 단결권의 내용 아까 말했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거기에 가입할 자유 그래서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목적으로 자주적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33제 1항의 규정근로상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이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노동조합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적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고 소극적 단결권은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유니온사 판례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다뤘었죠. 그래서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긴 하는데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뭘로서?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요?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 근거를 단결권에서 가져오는 게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에서가 아니라 헌법 10조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헌법 21조의 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 소극적 단결권의 내용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집단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단결권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 뭐가 있어요? 근로자 집단하고 특히 노동조합에게도 보장된다라는 거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권 향상으로 사용자와 개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의 형태로 단체로서 사용자와 교섭력을 대등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개인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섭력을 강화시켜서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에 대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체결하냐면 단체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이게 단체협약이라는 건 노동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이 있는데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은 회사에 취업하면 이렇게 써 붙여있어요. 뭐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특별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계약도 아니고 취업규칙도 아닌데 이것보다 보통 위에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거를 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단체 교섭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개념, 단체 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준거로서 나라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근로선권의 궁극적 목적은 단체협약이 체결해 있다. 그럼 선생님 단체협약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한 합의된 문서를 말하는데 단체 교섭이란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아까 집단적 거래 계속 말씀드리죠. 대등한 교섭력을 위해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 개별 근로계약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체협약이 굉장히 특이해요. 한번 보세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돼요. 근로계약서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노사 쌍방의 대표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고 기일내 특히 행정관청에 제출해서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까지 관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약보다는 어떤 형식적 요건까지 필요한 거니까 여기 이게 우리가 계약 이런 거에서는 볼 수 없는 성질이 있어서 그러면 단체협약은 본래 협약 당사자인 단체 교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작성하는 거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사이의 계약이지만 근로조건의 기준 등의 협약 당사자가 아닌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특히 근로조건과 관련돼서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후생복리, 작업환경, 근로관계 중, 해고라든지 이런 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못 미치는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면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로계약보다 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협약이라는 형태로 체결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채무적 효력은 뭐냐면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효력인데 조합활동에 관한 편의제공조항이라든지 단체교사비 절차, 기타규정, 특히 중요한 게 숍 유니온숍조항 같은 거, 그다음에 쟁의행위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채무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적 효력도 가지고 채무적 효력을 가지는 어떤 협약이라는 게 근로계약의 상위에 존재하는 단체교섭이 결과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구나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근로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단체변경의 주요 기능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적으니까 노동법 교제를 참고해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파업, 퇴업, 불매운동, 피켓팅, 보이콧 이런 게 있고 사용자 측에도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대응해서 일정한 한계에 대해서 직장팬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이것도 단체 사용자 측의 단체행동권의 내용으로서 인정은 되는데 일단 근로자 측의 단체행동권이 일단 헌법상으로 중요해요 그다음에 단체행동권을 헌법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형사상 업무방해자라든지 이런 걸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궁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했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로상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상권 제한이 중요한데 헌법 33조 2항은 아까 공무원인 근로자도 근로상권의 주체가 될 수는 있으나 법률이 정한 자로 한정했죠 그런데 법률이 정한 자는 사실상의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그러면 왜 공무원이 정한 자로 이렇게 한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공무원인 근로자의 특징이 뭐냐면 공무원인 업무는 공무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공무원의 보수 등 근로 조건은 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직업공무원 제도하고도 특히 신분이 보장되고 이런 특성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근로상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 6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외의 일을 위한 집단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상권이 모두 인정되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법률이 생긴 거죠 공무원 노조법이 생겨서 노동조합의 가입법위를 특히 어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단결권하고 단체계속권이 인정되지만 단체 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상권이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제한과 관련돼서 단체 행동권에 한해서 단결권은 아니에요 단체계속권도 아니고 단체 행동권에 한해 제한이 가능한데 아까 금지까지 될 수 있다는 헌법 종언으로 확인하셨었죠 그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중요 방위산업체 종사하는 근로 그래서 이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주 2항에 있는데 방위사업법에 지정된 중요 방위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전력용수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의 종사는 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근로삼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